자 발을 떼는 방법을 가르친 우리 테니스 제자 1호 자 발을 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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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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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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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떼고 떼고 스탑 오케이 잔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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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오케이 바로 일어서고 어 저기 저기 저거 안개 쳐 잘 떼고 날게 야 내가 방금 그림을 직접 보니까 너무 황당하다 자동차 세대를 다 클릭클릭클릭 할거 하는데 어떻게 잡냐 못잡지 미쳤네 그러자 핸드폰도 아이폰이냐 인드로이드냐에 따라서도 달라 아이폰은 아마 안나오지 싶은데 아니 아이폰인게 나와 저 지금 누구냐고 그러세요 봉두선배 아이폰이거든 네 잘 떼고 오케이 오우 나이스 발 발 발 발 게임을 누구를 넘길 줄 하나 우와 방금 쓸 때 진짜 좋다 누구를 넘길 줄 하나 우와 누구를 넘길 줄 하나 우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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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르치는 스텝이야 살사 스텝 하하 진짜라니까 맞죠 살사 스텝 하하 이 발 이제 얼마나 빨라진다 한 봐요 이 개념 하나 차이로 아이 게임을 하필 저의 힙합이 하필 왼쪽쪽으로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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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